한글자막 by 한효정 우리의 모든 방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매로는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해마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옵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방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은 바꿀 수 있네 우리의 모든 것보다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옵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옵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음으로 금을 던져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음으로 금을 던져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주의 말씀 의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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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을 주여 고백합니다. 주님의 몸된 괴를 짓는 일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축복된 건축이 되어줄지 믿습니다. 올드리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면사면 아버지 그대를 보여주고 믿습니다. 이 시간 납심하여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오늘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하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